여기에 치즈 머스타드 허니 머스타드 체다 치즈 스위트 칩 치즈 허니 머스타드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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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겠죠?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자핫도 그래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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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마 서울바 사장님, 저 이거 전부 핫도그 3개 포장해주세요. 도대체 얼마나 쳐먹는 게야? 고맙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투썸이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엄청 친절해요. 제가 얼음 초콜릿 넣으려고 하고, 우유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우유만 엄청 많이 넣어주고, 케이크도 사고. 오늘 3만원 이상 준비하니까, 이것도 오픈 기념 행사가 없었어요. 이렇게 3개나. 케이크 워크. 우유. 구필이 구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